과연 어떤 분이 그 영예의 대상이 될지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동상을 발표하겠습니다. 동상 시상에는 유현상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. 실버스타 코리아 동상 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물론 상이 나누어집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상을 나누었습니다. 실버스타 코리아 동상 수성자는 연애를 부른 김다영 축하드립니다. 우리 김다영 씨 정말 너무나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노래를 잘 불러주셨는데 동상의 수상자 영광을 차지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꽃다발 수여가 됩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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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